샌프란시스코 짜잔 드디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지금 호텔 체크인을 했어요 호텔 비주고 방은 508호 짜잔 들어서면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호텔에서 쇼핑백 이거 준 거 같아요 예쁘네요 생각보다 짠 여기 호텔이 유니온스케어 근처고 또 역에서 엄청 가깝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비싼 편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2박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는 옷 걸어둘 수 있게 옷장이랑 다리미 같은 거 있고요 화장실이 생각보다 좀 큰 편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욕조 여기 가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여기에 들어있나요? 샴푸랑 린스인 것 같고요 컨디셔너 있고 드라이기도 있습니다 여기 수건도 이렇게 준비해줬고요 일단 방도 좁지 않고 혼자 쓰는 거니까요 또 일단 무엇보다 위치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만족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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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